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네요. 진도를 끝내야 되겠죠? 어제 민법 많이 수업했다고요. 학교 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8주차 보죠. 지난 시간 이어서 마케팅. 마케팅 먼저 보면 마케팅은 사실 이제 암기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암기가 주류가 돼야 되고 우리 이제 암기했던 것만 잠깐 보면 자 첫 번째 시장조미 마케팅은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에요. 초창기에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으로서 시장을 잘 점유해야 된다. 공급자가 잘 팔면서 소비자가 있는 시장을 점유해야 된다. 시장조미 마케팅이고 자 초기에는 시장조미 마케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차 이제 공급자가 아무리 잘 팔아도 소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지 소비자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 결정 단계 맞춤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라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바뀌죠.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고객 점유 마케팅 이렇게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 이렇게 연결시켜 놔야 되고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심 마케팅 전략이라고 자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한 번 물건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재구매를 유도하면서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관계 마케팅이죠.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때 우리가 이제 브랜드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브랜드는 만드는 건 우리 제품이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면서 오랫동안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구매를 하라고 유도하는 전략이니까 대표적으로 관계 마케팅의 전략으로 여기에 속하고 고객 관리 같은 것도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 STP 전략과 포피 믹스. 믹스는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네 개를 조합시켜서 잘 팔아야 된다. 이때 이제 STP 전략을 세표차라고 외웠어요. 세표차. 자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상품을 차별화한다.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우리가 암기할 때 세수하고 공차한다.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수요자를 세분화한다는 건 세분화. 자세히 나눈다는 걸 세분화라 그래요. 자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나눈다 또는 구분한다. 자 이런 말을 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요자를 변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소득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소비자에게 내가 물건을 팔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특정 집단의 소비자를 정해서 내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표적시장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내가 물건을 가장 팔기에 적당한 이런 집단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 활동은 모든 소비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기에 가장 적당한 집단이라고 정한 표적시장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이 표적시장에게 이제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한 소비자 집단은 이 표적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 표적시장의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이 좋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자에 비해서 우월하고 차별화됐다는 걸 이 소비자의 지각이나 마음속에 인식시키거나 자리잡게 하는 거 이걸 차별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급상품을, 상품을 뭐 한다? 차별화 한다. 그러면 이 소비자의 인식 속에 자리잡게 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자리잡게 하는 걸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별화를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세분화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표적시장을 선정하는 걸 타겟팅이라고 하고 포지셔닝을 P로 쓰니까 STP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표차 전략이고 이때 이제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차별화는 4개의 P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서 믹스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제품은 공급상품이죠.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 제품에 대한 거죠. 우리 아파트는 친환경적이고 설계가 잘 돼 있고 보안시설이 최신식이고 아파트 안에 골프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판매 촉진이 가장 또 많이 나오기도 하죠. 판촉이라고 하고 프로모션 영어 단어 기억해놔야 돼요. 프로모션 소비자에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들이니까 홍보하거나 알려줘야 되는데 소비자가 잘 안 오니까 경품 행사, 추첨을 통한 경품 행사를 한다거나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는 거 이런 걸 인적 판매라고 하죠. 인적 판매 등을 통해서 판매 촉진을 하는 거예요. 판촉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건 소비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극시키거나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고 가격은 판매 가격. 이때 우리가 비싸게 파는 걸 고가 전략. 우리 제품이 월등히 우월하다 또는 독점하고 있다. 그럼 비싸게 팔아도 괜찮을 거고 저가 전략은 우리 제품을 시장에 빨리 침투하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팔려고 할 때 저가로 파는 거예요. 또는 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할 때 빨리 팔아야 되니까 저가로 판다. 이때 이제 시가. 시가 전략이 있는데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파는 가격. 시장에서 파는 가격과 유사하게 팔겠다. 경쟁자들을 따라서 같은 가격으로 팔겠다. 이걸 시가 전략이라 그래요. 유사하게 파는 거. 시험 문제의 답으로 나왔던 건 신축 가격 전략. 신축 가격 전략은 가격을 신축적으로 한다는 건 늘리거나 줄인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구조로 만든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방위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를 신축 가격 전략이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 가격을 신축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유통 경로는 유통은 매매를 유통이라 그래요. 매매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만든 개발 부동산을 어떤 경로로 판매하겠냐. 쉽게 얘기하면 분양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분양 경로. 즉 직접 분양할지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할지 또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분양할지 분양 경로를 사별화시켜서 이 네 개의 피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야 된다. 영어까지 외워두면 좀 좋겠는데. 제품 프로덕트 판매 촉진 얘는 좀 기억해놔야 돼요. 판촉을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프라이스 플레이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시장 선거에 세 표차로 붙었는데 재판 가유 이렇게 외웠어요. 시장 세 표차 재판 가유. 고객 점유 마케팅에는 고객은 소비자 중심이고 아이다 원리인데 이 아이다 원리는 네 개의 약자를 써가지고 앞글자를 땄는데 어텐션, 인테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이렇게 영어는 사실 외우면 좋은데 영어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말로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주의를 끌거나 주목이라 그래요. 주의, 주목을 끌고 그 다음에 관심, 흥미나 관심을 갖고 얘가 가장 중요하죠.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려면 욕구나 욕망, 사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구매 결정, 구매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주목을 끌고 흥미 관심을 갖고 욕구, 욕망이 생긴 다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다음에 구매 행동한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래서 고객은 무조건 이 네 단계를 거쳐서 구매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 나의 단계에 맞춘, 각각의 단계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고객적인 마케팅이에요. 관계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 이것만 딱 정리해놓으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암기해야죠. 자 문제 보죠. 자 오늘은 이제 문제를 다 풀진 못하고 좀 겹치는 것들은 빼고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좀 선별했었고 자 빠진 것들은 알아서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좀 진도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좀 바쁠 거예요. 자 15번 보죠.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셀링 포인트. 자 판매하는 특징을 얘기해요. 판매 특징.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판매 소구점이라 그래요. 소구점. 중요한 건 아닌데 구매자가 물건을 사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질을 얘기할 때 이걸 셀링 포인트라 그래요. 물건을 팔려면 소비자의 셀링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소비자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성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즉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 한다. 이걸 만족해야 팔 거다라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소개시켜준 거고 자 두 번째 보죠. 고객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 나와야 돼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심의 무슨 원리? 아이다 원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근데 질문을 봤더니 공급자 중심이고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STP 전략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STP 전략에 있고 시장을 점유하는데 특히 틈새 시장.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틈새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을 점유하는 건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전략이 있고 자 STP 전략에는 세표차,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한데 뭐라고도 쓸 수 있다? 포지셔닝이라고도 쓸 수 있죠. 차별화. 그래서 세표차 이렇게 됐고 아이다. 영어는 모르더라도 한글말로는 알아야 돼요. 주의, 주목을 끌고 흥미, 관심을 가진 다음에 욕구, 욕망이 생긴 다음에 구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주목, 관심, 흥미, 욕구, 욕망, 구매 행동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앞글자 따서 아이다 원리.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쓰는 거죠. 자 답은 2번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심 그 다음에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 기본적인 건 당연히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16번 보죠. 자 4P 마케팅 믹스라고도 해요. 믹스가 조합이니까 자 4개 재판 가유를 섞은 건데 자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가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제품이죠.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중기업소를 활용하는 건 뭐 할 때 분양할 때죠.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 유통 경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적정 분양 가격을,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면 프라이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경품 추첨을 통해서 가전제품을 제공했다는 건 경품했다는 건 뭐예요? 잘 끌어당기기 위한 거죠. 자극 유인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프로모션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바꾸면 제품, 유통 경로, 가격, 판매 촉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어 한번 써본 거고 여러분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면 우리말로는 정확히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영어 중에서 이 프로모션은 좀 기억해놔야 돼요. 판매 촉진, 판초. 촉진 활동이라고도 해요. 판매 촉진이니까. 자 18번 보죠. 자 마케팅에서 세분화의 가장 중요한 단어죠. 누구를 세분화? 수요자를 나눈다, 구분한다, 작은 집단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모든 수요자에게 팔기 어려우니까 나눈 다음에 뭘 하려고? 뭘 하려고 나눈 거예요? 네? 뭘 하려고 나눴어요? 왜 나눴어? 그래 이거 선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 한 다음에 얘를 하는 거니까 내가 팔기에 가장 적당한 표적 시장을 선정하려고 먼저 나눈 거였어요. 나눈 다음에 그래서 팔기에 가장 적당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자리 잡기 하는 거. 그러니까 표적 시장 선정하려고 세분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한다, 나눈다, 구분한다 이런 얘기죠. 구매자가 수요자를 얘기하니까 맞는 지문이고 자 표적 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내가 팔기에 가장 적당한 집단이니까 자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먼저 세분화를 했을 거고 자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맞죠? 이 집단에게 팔려고 하니까 이 집단에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팔기에 가장 적당한 시장 기회를 먼저 제공해 줄 이런 좋은 집단을 표적 시장이라 얘기하고 자 마케팅 믹스는 포피 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믹스는 조합이니까 자 마케팅 목표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포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플레이스는 뭐라고 한다? 유통 경로, 프로덕트는 제품, 프라이스는 가격, 프로모션은 판촉, 판매 촉진. 자 맞는 거고 자 판매 촉진은 자 반응을 표적 시장의 반응을 언제나 이제 대상은 표적 시장인 거예요. 모든 수요자가 아니라 표적 시장의 수요자의 반응을 자극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다. 맞죠? 대표적인 얘가 경품이나 인적 판매 같은 게 있다. 자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한대요. 그럼 빨리 팔아야 되겠죠? 어떻게 판다? 싸게 팔아야죠. 또는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대요. 돈이 없대요. 구매자가. 그럼 고가가 아니라 저가 전략으로 팔아야 되겠죠? 5번이 틀렸네요. 자 19번 보죠. 자 가격.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에서 가격 관리에서 시가라고 나오면 경쟁자가 파는 가격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판매하겠다.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치방위층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전략이에요? 신축가격 전략이라고 나와야죠. 여기에 신축가격 전략. 이번 모의고사에 답으로 나왔던 거죠? 아니에요? 그랬어요. 자 2번 보죠. 자 세분화는 1번이 틀린 거고 자 계획 광고 등이 여러 판매 추전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소비자를 나눈다, 구분한다, 세분한다, 좀 더 작은 집단으로 세분한다 이런 말 나오면 세분화죠. 맞고 자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는 이렇게 4개가 있다. 자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이렇게 있고 자 마케팅 믹스는 포피 믹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업이 표적선 두 달개 이용한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 믹스가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피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촉진관리라고 나왔는데 얘는 학자들이 판매 촉진을 촉진관리라고도 얘기해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다 이렇게 봤더니 판매 유인과 자극시키거나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인적 판매 또 대표적으로 경품 행사 이런 것들이 있죠.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얘기고 틀린 건 1번이죠. 자 23번 보죠. 쭉 넘어가서 자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자 마케팅 활동도 좀 달라졌죠. 공급자 우위는 무슨 점유예요? 시장 점유, 즉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마케팅 전략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갔으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활동으로 바뀌어지면서 더욱 중요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STP 전략이란 세 표차죠.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판매 촉진이 아니라 차별화 또는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나와야죠. 차별화 나오거나 프로모션 나와야죠. 그래서 틀렸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렵지 않게 나왔죠. STP 세 표차 자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하여 추종이란 건 뭐예요? 따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사의 가격을 따라가서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피 믹스 중에서 재판 가유 중에서 가격 전략을 얘기하고 이때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 가격. 남들과 비슷하게 파는 가격은 시가 전략.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이란 관계는 지속적 관계니까 자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장기적 관계, 지속적인 관계. 자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STP와 포피 믹스가 있죠. 포피 믹스와 STP 전략이 있다. 맞는 얘기고 나머지는 뭐 우리 암기했던 걸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지문들이고 자 24번 보죠. 이 문제에서 좀 많이 틀렸는데 자 1번 좀 시사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책에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마케팅 새로운 마케팅인데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적인 이라는 거예요. 잘 퍼뜨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입소문을 내게 해서 인터넷상에서 SNS나 블로그 등에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게 해서 막 댓글 쓰게 하고 홍보 광고 하면서 사람들 입으로 잘 퍼져나갈 수 있게 입소문을 내게 하는 걸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래요. 맞는 얘기였고 나머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의 이게 중요하죠.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자리 잡게 하는 이라는 거예요. 자 STP 전략 중 이렇게 힌트가 나왔어요. 그럼 세 표 차 중에 뭐예요? 차별화죠. 포지셔닝. 그래서 세분화가 아니라 차별화라고 나와야죠. 세분화는 수요자를 나누는 거고 STP 전략 중에서 차별화라고 나와야 되고 자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줬대요. 그러면 포피 믹스 전략 중에서 힌트가 나왔죠. 재판 가위 중에 경품은 뭐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나와야죠. 자 4번에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서 자 커뮤니티 절에 헬스장이나 골프 헬스장을 설치했대요. 자 그러면 포피 믹스 중에서 재판 가위 중에 우리 아파트가 좋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한다? 제품, 프로덕트를 얘기한다. 자 아이다 원리는 고객 점유라고 나왔어요. 일단 연결은 맞죠. 고객 점유, 수요자 중심 아이다 원리 자 4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어텐션이라는 주의, 주모, 그 다음에 인테레스트, 흥미, 관심 그 다음에 결정이 아니라 디자이어라는 디자이어 욕구, 욕망이라고 나와야죠. 욕구, 욕망, 디자이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구매, 행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영어로 굳이 외우지 못한다라면 외우면 좋은데 자 우리말로 주의, 주목을 끌고 흥미, 관심을 갖는 다음에 욕구, 욕망이 생겨야 구매,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 단계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해석하고 자 이제 감정평가 보죠. 자 감정평가는 보통 일곱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마지막 한 문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건 제가 잘 설명해 둘 테니까 설명만 잘 들어도 충분히 80% 이상 맞을 수 있을 거고 감정평가에서 이제 여섯 문제가 나올 건데 두 문제가 언제나 최근 7년 동안 계산문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문제 두 문제. 자 그러면 이론이 네 문제가 나오죠. 이론 네 문제에서 언제나 매년 나오는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3방식 7방법에 대한 내용과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년에 두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평가에서 이론을 문제를 맞추려면 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3방식 7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이 용어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셔야 되고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가격과 같이 구분해 보죠.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엄밀히 얘기하면 가격과 가치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가격과 가치를 일치하게 써왔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결국 부동산 가치나 부동산 가격은 똑같게 봐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가치는 우리가 쓸모있는 정도인데 쓸모있는 정도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돈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돈 벌 수 있어야 쓸모있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정의 외워야죠. 장래의 뭐를 편익을 언제의 가치로 현재의 가치로 자 그러면 미래를 땡겨온 거니까 뭐 한다? 환원했다.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할인했다. 라고 얘기하죠. 할인한 값이라고 얘기해요. 장래 편익. 물론 이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한 거예요. 또는 유형, 무형 모두 포함한 거지만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경제적 금전인 게 중요한 거죠. 즉 장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땅겨온 값이니까 당연히 이제 얘는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말이 없어도 가치는 무조건 시점이 뭐예요? 현재 값인 거예요. 가치가 뭐냐 그러면 현재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현재 돈 버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돈 벌 걸 현재 값으로 땅겨온 걸 가치라고 얘기한다.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가치를 평가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봤을 때 법률, 경제,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무슨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 가치죠.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걸 감정평가라고 해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숫자로,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걸 감정평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치가 존재하다 보니까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가장 주관적인 가치라고 봤을 때 사용가치라는 게 있어요. 사용가치, 투자가치. 얘가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예요. 사용가치는 특정한 용도나 특정한 사용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요약집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막 필기하고 낙사했었어요.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 금액을 얼마나 받아요? 내가 살 때 만 원 주고 샀지만 시장에 내다 팔면 백 원 주고도 안 사갈 거예요. 그럼 시장 가치는 거의 부여되지가 않겠지만 나에게는 시험 볼 때까지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소중해.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 원 주면 살, 팔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정한 용도, 내가 시험 볼 때까지 어떤 특정한 용도에서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를 사용가치라 그래요. 투자 가치는 여기에 부동산이 있대요. 그런데 A가 볼 때는 투자 가치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B가 볼 때는 투자 가치 한 5억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20억이고 B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는 5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약 10억 정도가 된대요. 그럼 A는 투자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해 봐요. 10억에 거래되는데 이게 가치가 20억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그럼 A는 투자해요, 안 해요? A는 투자하는 거고 B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당연히 커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게 이해해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투자자가 보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를 투자 가치라 그래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투자 가치가 크다라면 당연히 투자하는 거죠. 어찌되거나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는 건 이거예요.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 시장 가치가 얘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사용이나 투자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예요. 기준에 따라서 하나의 시점에서 많이 존재할 수 있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예요.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가격은 시장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지불된, 거래된 금액을 얘기해요. 거래된 금액. 그러면 거래된, 지불된이니까 거래라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이니까 얘는 과거값을 얘기하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는 객관적이다, 실증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객관적,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정확히 얼마에 거래됐다. 이것이 7억 8천 6백만 원에 거래됐다.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구체적이고.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점에서. 그러면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가치가 인정되면 결국 시장에서 가격도 높게 거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자 기초인 건 가치다, 가격이다. 가치가 근본인 거죠.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기초에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도 높아지는 거예요. 쓸모있는 정도가 많으면 거래되는 금액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게 출제자가 만약에 화폐가치라는 게 나오면 이건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화폐가치. 얘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도 높게 거래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화폐가치가 나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배웠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어때서요? 떨어지죠. 물가는 어때진다? 올라가요. 물가와 화폐가치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화폐가치 떨어지는 것이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는 부동산 가격을 얘기해요. 실물 자산의 가격. 그러니까 화폐가치가 오르면 물가는 어때진다? 떨어져야 돼요. 이건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화폐가치가 나오면 속임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높게 거래된다를 얘기하는 거고 화폐가치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를 움직여야 돼요. 화폐가치가 나오면. 부동산 가치 보죠. 부동산 가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 가치.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요. 수요 공급과 돈이라는 걸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그래서 시장 가치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교환 가치라 그래요. 주관적인 가치도 있을 수 있죠. 사용 가치 주관적이고 투자 가치도 주관적이에요.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가치. 담보 가치도 있고 과세 가치, 장부 가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경제적 가치를 기준 잡는 것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거냐라고 할 때 원칙을 정해놨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규칙에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원칙은 시장 가치가 원칙이다.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요. 그럼 이제 법령에서 시장 가치는 어떤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 일반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잘 알고 있느냐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이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공개되어서 정부를 누구나 알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거래했을 때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금액, 가치를 시장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은 완전히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학문에서는 이렇게 통상적인이라는 시장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 가치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통상적인 시장에서 인정받는 시장 가치예요. 얘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이거지만 언제나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어라고 규정해놨어요. 이걸로만 평가하지 못하고 만약에 돈 주고 감정평가 의뢰하는 사람이 야, 나 대출받으려고 그래.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담보 가치 좀 평가해줘. 또 어떤 사람은 돈 주면서 야, 난 세금 낼려고 그래.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 거 하고 난 정말 인정 못하겠다. 그럼 과세 가치 한번 평가해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장 가치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 뭐하러? 외의 가치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언제 그러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원칙이 아닌 가치로 평가했으니까 이때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만약에 따져봤더니 적법성이 결여됐다라면 적법성이 결여됐다는 건 법에 어긋났다는 거죠.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감정평가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돼요.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언제나 시장 가치는 아니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그럴만한 이유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원칙에서 다른 걸로 평가했으니까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데 적법성이 결여됐다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시장 가치 원칙으로 평가한다.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원칙은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현황.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 그대로인데 법령을 보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그렇다면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농지예요. 농지인데, 농지인데 만약에 얘가 주택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대요. 이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농지로 평가해야 돼요. 택지로 평가해야 돼요. 등기부에는 농지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주택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대요. 그럼 뭘로 평가해야 돼요? 택지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 상황이 중요한 거지 공적 장부에 있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이게 현황평가예요. 물론 이제 불법이거나 일시적인 건 제어하긴 하겠지만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걸 이걸 현황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는 건 공법상의 제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공법상의 제안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는 공법상의 제안을 받는 상태야 돼요. 우리 학기론에서 이 공법상의 제안이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는 없어요. 무조건 받는 상태로 기준을 잡아서 평가하는 걸 현황평가라고 해요.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다르게도 평가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걸 조건부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원칙은 현황평가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있는 것과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걸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독립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출제자면 조건부 평가라는 말 대신에 독립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조건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럼 또 이제 할 수 있죠. 뭘 해야 돼요?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시장가치 원칙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현황평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 물건마다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면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여기가 원칙, 개별평가가 원칙.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럴만한 이유를 이제 각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각각으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으면 뭐하여?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가치가 다르면 뭐하여?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고 이렇게 나왔고 부분평가가 중요한데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에 일부, 일부분만을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분평가. 여기다 일자를 붙여줘서 외운다 그랬어요. 일부, 일부분 이렇게 평가하는 거. 부분평가. 그러니까 원칙은 개별평가지만 각각 이럴만한 이유가 있다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일체로 거래될 때는 일괄할 수 있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할 수 있고 일부분만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원칙 세 가지 배웠네요. 세 가지 배웠죠. 어떤 원칙? 시장가치의 원칙. 기준가치예요.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현황평가가 원칙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 세 번째,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다르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 거고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암기 코드가 있죠. 형인데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하는 걸 일반 요인이라 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지역 요인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무슨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냐라고 얘기하면 법 경기 중에 무슨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 따라서 같은 주택이 있다라도 가치가 다르다. 그럼 일반 요인이 다른 거예요.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서 다르게 형성하는 일반 형성 요인을 일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로 일지매의 형이 뭐다? 일지계고 일지계.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법 경기 중에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가치를 크게 발생시키는 이상효유 우리가 형 일지계가 발 이상효유 이렇게 외웠던 거죠. 이 네 개에 영향을 미쳐서 이 네 개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얘가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우리가 배웠던 건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얘기했었고 얘가 높으면 얘도 커진다 그랬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 가치가 10억인데 짧은 시간에 사정이 개입돼서 금매로 거래돼서 9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치는 10억인데 가격은 9억일 수도 있는 거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시장 가치가 10억이면 거래되는 가격도 1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전성은 소유권을 팔 수 있어야 가치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야 가치가 커지는 거고 효용성, 만족을 주는 정도, 즉 피로나 욕구에 만족을 주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때 그런데 만족을 주는 성질이 각각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에서 만족을 주는 중요한 효용성의 성질은 주거용은 뭐가 중요하다?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효용성이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 좀 다르고 구매력을 갖추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네 개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개 모두. 물론 학자마다 이 세 개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네 개까지도 중요하다. 네 개까지 포함되는 학자도 있지만 세 개다 네 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모두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순서는 형 일지개가 발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상효유가 서로 어울려서 유기적 작동을 해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과정이에요. 문제 풀어보죠. 1번 보죠.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격은 부동산의 교환의 대가로서 교환, 수요 공급이나 화폐로 교환이 일어나면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죠? 지불한 금액. 감정평가는 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만족하는 성적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자 장래 편익.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거죠. 이때 장래 편익은 금전, 비금전 또는 무형, 유형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무슨 값? 과거 값이라고 나와야죠. 거래된 금액이니까 과거 값이라고 나와야 되고 가치는 장래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장래 편익을 환원한, 환원한 무슨 값이다? 현재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환원한 또는 할인한 현재 값이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가치는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주관적인 가치를 우리가 사용 가치 또는 투자 가치 이런 게 가장 주관적인 가치죠. 근데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부동산이 있지만 시장 가치는 10억인데 사용 가치는 100억일 수도 있고 투자 가치는 5억일 수도 있고 과세 가치는 8억일 수도 있고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두번째 보죠. 자 가치는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자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때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개념이다.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다.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돈 단위로 거래가 일어나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맞는 거죠. 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맞아요. 맞죠.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쓸모있는 정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높게 거래될 거예요. 낮으면 낮은 거고. 자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치화가 뭐하고 차이가 날 수 있죠. 짧은 시간에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뭐할 수 있다. 일치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이 틀렸고. 자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기준에 따라서. 그러나 가격은 지불된 금액으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맞죠. 자 가치는 정의가 장래 편익을 현실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유우무용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금전비금전 모두 포함하고 이걸 언제 값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할인한 값이라고 정의한다. 중요한 건 가치는 현재 값, 가격은 과거 값. 3번 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의 법령에서 감정평가할 때 평가,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로 결정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언제나 떠올려야 돼요. 자 두번째 화폐가치가 나왔어요. 이건 속임수라고 했어요.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물가, 물가는 뭐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자 근데 여기는 뭘까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건 맞아요? 말이 없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한다. 이 말은 맞는데 여기서 화폐가치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화폐가치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니까. 가격의 기초는 가치이고 맞죠? 기초는 가치이고 가치가 화폐를 매기라에 표현된 것이 가격이다. 시장에서 가격으로 드러나는 거죠. 가치가.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수요가 감소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는데요. 이걸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하방하는데 경직을 하고 있다는 건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질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투자할 때 비용 많이 들어가죠.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정책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에서 정책을 취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작용은 어떤 거냐면 내가 5억 주고 샀어요. 살 때 보니까 취득세도 냈고 수수료도 냈고 하다 보니까 돈이 5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팔 때 5억에 팔아요. 6억에 팔려 그래요. 6억에 팔려 그래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없어도 쉽게 싸게 내놓지를 않는 성향이 있어요.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성향도 있더라. 이런 성향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은 읽어보시고 자 5번 보죠. 지금 수요가 거의 없으니까 가격이 막 떨어져야죠. 지금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좀 난리예요. 지금 중개업 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막 팍팍팍 떨어지려고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멈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다음에 또 다른 충격이 오면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찌 됐구나 사는 사람이 없어도 바로 떨어지진 않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심리도 크게 작용하죠. 안 떨어질 거야. 부동산은 불폐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빠르게 안 내놓고 내가 좀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공급하려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 경질성의 특징도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틀린 거 보죠. 자 조건부 평가란 다르게 실제와 다르게 평가는 거죠.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평가해도 괜찮다.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원칙은 현황평가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실제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자 소급평가란 소금은 과거로 소급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 언제나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시점이라 그래요. 현재 시점 같은 걸 쓰지 않아요. 무조건 기준시점에서 감정평가하는 건데 과거의 어느 시점을 과거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을 이걸 소급평가라고 얘기해요. 미래를 기준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미래, 장래 도달이 확실한 미래 시점을 뭐라 그래요. 기한이라 그래요. 기한. 맞죠? 민법에서 기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기준시점으로 잡는 건 기한부 평가 과거를 기준시점으로 잡는 것을 소급평가 이런 말도 쓴다. 3번의 일괄평가란 원래는 원칙은 뭐예요? 개별평가가 원칙이죠. 그런데 각각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괜찮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뭐해도 되겠다?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죠? 법정평가는 중요한 건 아닌데 법에서 정한대로 평가하는 걸 법정이라 그래요. 법정평가. 그래서 법규에서 정한대로 평가하는 것을 법정평가를 한다. 5번 봤더니 일체로 이용하여 있는 물건에 일부만을 평가한대요. 일부름을 평가하니까 뭐라고? 부분평가라고 나와야죠. 구분평가는 가치가 다를 때 구분하는 거고 일부평가하는 건 일부분평가, 부분평가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보죠. 다시 넘겨서 자, 가격원칙 한번 보죠. 가격원칙. 가격원칙이 총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32회 동안 단 한 번도 이 두 개를 벗어나서 답을 출제하지 않았어요. 출제자가. 13가지나 있는데 답은 언제나 균형의 원칙 아니면 적합의 원칙이었어요. 자, 한번 두 개 보죠.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건 내부 구성 요소에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설비 등의 결합이 올바르게 균형을 잡혀져야 가치가 형성된다가 균형의 원칙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는 설계, 설비 등이고 자, 얘가 좀 중요해요. 건물과 부지에 부적응한다. 이것도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자, 이게 복합부동산이라고 봤을 때 복합부동산이라고 봤을 때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와 땅과 건물이 맞닿아 있어서 적응을 했냐, 부적응을 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 복합부동산의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요인이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외부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내부 요인에 해당된다. 내부 요인에 해당되니까 균형의 원칙과 관련 지어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감가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가 아닌데 가치가 떨어질 때 원인을 세 개로 볼 수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가 있고 경제적 감가가 있고 기능적 감가가 있어요. 이 기자는 기능적 감가예요. 자,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감가니까 마모 파손에 의한 것 마모 파손 노후화에 의한 감가를 물리적 감가 시간 지나면 노후화되거나 금가거나 이런 것들을 물리적 감가 자, 경제적 감가가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의 가치나 감가를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치는 무조건 내부가 얼마나 삐까뻔쩍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와 어울리느냐 적합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의 안에는 막 허름하고 부서지기 직전이라도 강남역 옆에 있으면 돈 많이 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부가 막 삐까뻔쩍한데 저기 시골마을에 있어요.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중요한 건 외부 환경이 경제적 가치를 주로 결정하고 경제적으로 감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외부 요인에 의한 외부 요인, 외부 환경에 의한 경제적 감가가 가장 중요하고 부동산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건 부동산의 내부의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고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실제로 뭘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때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감가 균형의 원칙에서 어긋나면 무슨 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가 결합이 잘 안 됐다. 예를 들면 50평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좁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구석에. 그럼 설계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50평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무슨 감가예요? 물경기 중에 마모 파손 아니고 외부 환경과 어울리는 게 아니니까 내부의 설계, 설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서 기능적 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개별 분석에서 판단할 거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올바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니까 지역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이에요. 외부 요인이죠. 그러면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가 일어난다? 경제적 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기형은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요.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그다음에 경합도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요.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합, 기형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의 문제가 있으면 균형의 원칙. 이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이렇게 일어난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보죠. 얘도 사실 암기만 하면 무조건 풀려요. 물론 수업 중에 전에 이해시켜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 단계에 와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단계에 왔다라면 외워야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감정평가할 때 무조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넓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는 거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선행 분석이고. 지역을 넓게 볼 거니까 전체적이고 거시적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물건을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대상이라는 말을 써요. 대상 부동산 자체를 자세히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하는 후행 분석이고 부분적이다, 미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는 건 전체적으로 넓게 보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지역을 넓게 보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거고 넓게 보니까 전체적이고 거시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걸 바탕으로 하여 대상 부동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개별 분석이 일어나고 후행 분석이고 부분적이고 미시적이에요. 각각 두 개씩을 판정을 하는데 무조건 외워야죠. 지역 분석이니까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하고 얘는 개별 분석이니까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을. 그래서 첫 번째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의 표준적 사용, 표준적 이용이라고도 해요. 일반적인 이용을 판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들의 가격 수준, 가격 정도를 판정해요. 이 두 가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가격 정도. 이걸 바탕으로 하여 개별 분석이 일어나는 거고 이 지역의 표준적 사용이나 가격 정도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과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체화한다. 구체적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두 개씩 판정하는 거.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 이 두 개씩이 올려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 코드가 있었죠.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역 분석에서는 이 지역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를 따져봐요.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외부 효과를 어떻게 받느냐를 따져보고 이때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자연적 특성과도 관련돼 있어요. 부동성.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은 부동성 때문이었어요.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어요. 즉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된다는 적합의 원칙이 관련되고 만약에 적합의 원칙이 의외되면 경제적 감가로 감가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부동성이 없으면 인접성을 찾는 거죠.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를 지역 분석에서 따질 거고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외부 요인과 관련된 거예요. 개별 분석에서는 개, 개, 기, 형이라고 했죠.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성이 중요한 거고 이때 기능적 감가와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죠. 얘는 무슨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개, 개, 기, 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 형 이렇게 관련 취하죠. 이것만 외우면 한 문제를 보너스 맞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두 개씩 판정하는 거.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 그다음에 지역 분석 관련된 것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그다음에 개, 개, 기, 형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문제 간단하니까 풀어보죠. 풀고 좀 쉬죠. 감가 외에는 세 가지가 있죠.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마모 파손에 의한 건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가 결합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감가만 있으니까 우리 감가 의인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때 기형 관련돼 있어요. 균형의 원칙이 얻나면 기능적 감가. 경합 관련돼 있어요. 적합의 원칙이 입에 되면 경제적 감가. 자, 보죠. 가격 원칙을 순위대로 부동산상 가격 활동, 부동산 활동에서 이론상 가격 원칙이래요.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했더니 냉난방 및 문제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졌대요. 그럼 가치가 낮아진 거죠. 자, 무슨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이죠. 이 복도의 천정은 설계,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니까 무슨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 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땡큐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후보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했대요. 그럼 지역 분석에서 관련된 것이 뭐냐? 지역에서 외부 환경과 어울리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우리 암기 코드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이때 적합의 원칙이 사용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9번 보죠. 자, 가격 원칙을 내란 것은 기능적 감가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죠. 기형이니까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경합이니까 적합의 원칙.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어요. 보기를 보면 이미 답은 나왔어요. 출제자가 이것도 하나 좀 더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관련된 것은 변동의 원칙이에요. 변동의 원칙. 사실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해요. 가격은 항상 일정해요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죠. 끊임없이 변한대요.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가치도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어떤 날짜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거다. 그 날짜에서 기준되어서 가치를 평가한 것을 우리가 그 감정평가하는 기준된 날짜를 기준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준점이 없대요. 감정평가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한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지 않으면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정평가는 기준되는 날짜를 확정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가치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니까 언제 시점에서의 가치를 평가한 건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되는 감정평가가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정한다? 뭐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잡았어요. 가격 조한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잡았다. 역시 이게 우리 시점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기도 해요. 현재 시점 그런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시점이고 이걸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한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한다. 10번 보죠. 감정평가 분류 및 분류에서 가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갈 거. 한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이 저촉되어서 어긋나서 저촉이란 건 어긋나서 벗어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에 어긋나서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해서 보상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평가가 돼야 돼요? 부분만 평가하니까 저촉 부분만 평가하니까 이건 부분평가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은 두 개가 있는데 보니까 기회비용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인데 첫 번째 보니까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 즉 만족을 주는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가치가 더 높대요. 가치가 높아서 임대를 더 높게 받을 거예요. 이건 무슨 원칙이냐? 보죠. 얘는지는 몰라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균형의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라는 설계, 설비 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아니니까 답은 1번이겠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잘 모르겠지만 좀 찍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맞았네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얘는 뭐냐면 도심지역에 외곽지역에 있을 때 둘 다 공장지역으로 공장을 이렇게 하는데 공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효용이 똑같대요. 효용이 동일하대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할 때 여기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면 비싸요. 비싸겠죠? 얘가 비싸대요. 100만 원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으로서의 효용, 만족을 주는 정도는 똑같은데 도심은 왜 100만 원 받고 외곽은 왜 50만 원 받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심이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당연히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 어떤 거냐면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포기대가라는 말을 좀 기억해놔야 돼요. 포기대가. 우리가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한번 다시 정리하면 내가 돈이 10억이 있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은행에 맡기면 예금금리를 3% 준대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 맡기는 걸 포기하고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최소 얼마를 수익을 받기를 요구한다? 3%는 요구해야죠. 은행에만 넣어도 3% 주는데 위험한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3% 이상은 받아야지. 그럼 최소는 얼마를 잡아요? 3% 잡는 거죠. 이 3% 잡는 게 뭐냐면 요구 수익률을 3% 잡은 거예요. 뭐만큼 잡은 거예요? 포기한 만큼의 대가로 3%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포기한 대가 중에 가장 큰 대가예요? 가장 작은 대가일까요? 네, 그래요. 최고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은행을 맡겼더니 A은행에서는 예금금리가 2%래요. B는 2.5래. C는 3% 준대. 그러면 ABC가 있는데 내가 맡기는 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최소를 2% 잡아요? 3% 잡아요? 당연히 3% 잡는 거예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걸 잡는 거예요. 이걸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도심에서는 공장 말고도 사실 공장이 도심에 지어진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도심은 택 짓는데 상업용 토지가 많아요. 상가를 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상가를 지을 수 있어요. 상가를 지면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는대요. 가장 큰 것 중에. 그런데 상가를 짓지 않고 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얘와 똑같이 받을 이유가 없고 내가 상가를 포기한 만큼은 최소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심은 상업용이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상가에서 받았던 만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공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효용이 비슷한 공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50만 원 받을 이유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심 토지는 포기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가 지으면 50만 원 받는데 아니 100만 원 임대로 받는데 공장 지었다고 50만 원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가 의도했던 건 얘를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얘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렇고 11번 보죠. 금방 쉴 거예요. 제 원칙에서 각의 원칙이래요. 이렇게 나오면 일단 우리는 다 보면 안 되고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균형의 원칙이 나왔어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강조하는 것이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부적 관계의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중간에 문장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이 완전히 틀려요. 적합의 원칙은 무슨 관계? 외부적 관계, 외부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삽입되어 있는 소 문장에서의 연결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인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구성 요소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구성 요소는 내부죠. 그러니까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이 틀린 거예요. 이 내부적 관계는 적합의 원칙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 관계, 아니 적합의 원칙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 관계라고 나와야죠. 12번 보죠. 12번도 마찬가지로 균형과 적합의 원칙만 딱 봤을 때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원가법을 정의할 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언제나 기형 이렇게 관련돼야죠. 기형.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 외부 환경과 어울리는 줄 따져보는 거니까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맞네요. 얘는 맞고 얘가 틀렸고 2번이 틀린 거예요. 쉬었다가 13번 먼저 보죠. 그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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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